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가 가성비 태블릿 제품을 앞세워 1위 애플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태블릿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20.4%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점유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태블릿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애플의 점유율은 37.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간 점유율 격차는 전년 18.6%포인트에서 지난해 17.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인 배경에는 중저가, 고가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무런 신제품을 선보이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A9, 갤럭시탭 S9, 갤럭시탭 S9FE 세종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자사회의 인공지능기술, 갤럭시 AI를 태블릿 제품군에 도입,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힌다는 구상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지아입니다.